신랑 최용국 군과 신부 서비먼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내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두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두 사람의 결혼식은 둘에 없는 결혼식으로 꾸며집니다. 강수화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가 신경을 많이 써서 예식을 준비했는데요. 신랑 신부가 신경을 많이 쓴 만큼 하객 여러분께서도 큰 박수소리와 헌어소리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두 사람의 결혼식은 동시 입장으로 함께 할 텐데요.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두 사람에게 나눠주실 박수소리와 헌어소리 한 번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신랑 신부가 자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고요. 기다리시는 동안 고개를 잠시 돌리시면 오늘의 두 주인공 신랑 신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. 뒤쪽에 지금 신랑 신부가 들어오고 있고요.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두 사람 동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사람이 한 번에 입장하는 동안 박수소리와 헌어소리 한 번에 크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